아직 어떻게 가요. 퇴근 시간이 있는데 그런 소리 하려거든 끊어요. 소영이랑 백수박. 아니 왜 또 불러요? 사위 테스트요? 그래서요. 불합격하면 결혼 안 시킬 거예요? 알았어요. 끊어요. 어머 어서오세요. 또 오셨네요. 네. 어제 커피 안 드시고 가셨잖아요. 마침 내려놓은 게 있는데 한 잔 드릴까요? 네. 주세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여기 주인 아세요? 아니요. 몰라요. 그 자식은 지금 아프리카에 아유 여기 소개해 주신 분이 하도 이 자식 그 자식 하니까 누가 소개를 했는데요? 제가 근무했던 패스트푸드점 점장님이요.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. 네. 가끔. 아 그러시구나. 즉 커피 맛이 어떠세요? 카페를 오래 비워둬서 그런지 원두가 약간 변했더라고요. 전 이 맛이 오히려 더 좋거든요. 괜찮은데요? 다행이네요. 근처에 사시면 자주 오세요. 제 커피 대접해 드릴게요. 나이도 있는 여자가 손보루까지 나쁘네. 잠시만요. 아 fertig. 자, 여러분. mas 지금은